어이씨... 야 좋아? 왜 이렇게 찍어? 야! 쎄끈하게! 어우 정말! 일어나. 아 힘들어. 빨리 집에 가고 싶다. 서울 타령할 때 언제 이거 벌써 힘들게? 몰라. 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? 뭐야? 어디 가? 야! 빨리! 빨리! 뭐야? 갑자기 왜? 지금 출발하는데! 뛰어! 야! 막추가! 야! 막추가! 야! 오늘 뭐하니? 공부 좀 하려구요. 불어본부 열심히 해. 아빠랑은 별일 없니? 네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 바쁘신 것 같은데 먼저 끊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통화할 수 있어 아이씨 뭐야 어이 똘만이 나와 아 나 연습 중이야 나와 지한이가 해말 있대 해말? 야 야 하라 그래 심각한 일인가 봐 나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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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 탈 땐 좀 벗어라 새끼야 거기다 밤인데 아 왜 왜 뭔데 다리 위에서 가을을 잡고 있어 지한이한테 물어봐 뭐야 왜 이렇게 느끼하게 쳐다봐 나 애인 생겼어 나 애인 생겼어 진짜냐? 애인이라니 존나 로맨틱하네 고마워 뭐야 야 너 애인이 생겼는데 뭐가 문제야 왜 가슴이 작아? 어? 아니면 섹스 가기 싫대? 어? 섹스 아이씨 그만 좀 해 남자야 남자? 뭔 소리야 그게 너 애인이 남자라고 지한아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게이야 응 게이라고? 지한이 너가? 게이라고? 씨 난 그런 거 존재한지도 몰랐는데 웃긴가? 웃긴가? 야 미안하다 지한아 근데 진짜냐? 응 진작 말 못해서 미안 야 그러면 섹스X 어떻게 해? 진짜 후장으로 하는 거야? 응 응 글쎄 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야 아니 너는 X사도 해보고 네가 게이인지 어떻게 알아 야 너 여자랑 X 해봐서 여자 좋아하는 거 알았냐? 아니 멋있어 이비 뭐라고? 멋있어 윤기 있게 고백한 거 응 고마워 여기 다 같이 가자 야 이비 네가 어디 가자 할 말 다 하고 어딘데? 클럽 페스티벌? 야 다 빤스 바람은 있는데? X 파티야? 나 여기 알아 여기 멋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아냐? 야 다들 가서 춤추자 정말 괜찮겠어? 응 우리 가자 언젠데? 오예 너 서울 가게 생겼다 야 서울이야 나야 서울 나 이때 다섯 시간 비워놔 알았지? 당연하지 너무 신나 너무 떨라 저기야 나 뭐있지? 샴푸라 황홀한 팬티 사줘 지현아 근데 너 애는 누구냐? 김 여덟 이런뀌 감사합니다.